3번 선박지건법상 면허 직종 및 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선박지건법과 관련된 사항이죠. 우리가 해운법, 그 다음에 선박안전법, 선박지건법 많이 씁니다. 여기서는 안 나오겠지만 수상 레저안전법과도 관련된 분야도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섞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박지건이 되는 사람은 해기사 면허를 당연히 받아야 돼요. 맞는 지문이죠. 맞는 지문인데 해수부장관이 해기사 면허를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해양경찰청장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해수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수상 레저안전과 관련된 면허는 바로 해양경찰청장이 주는 거고 해기사 면허는 해수부장관이 주는 것입니다. 도선사 면허도 해수부장관이 주는 것이고. 그 다음 중형 수면 비행선박 조정사는 최대 이수중량 5톤 이상 500톤 미만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아니고 10톤 이상 500톤 미만 선박이 되는 것입니다. 자 10톤 이상. 그 다음에 500톤 미만이 되겠죠. 자 5톤이 아니죠. 중형. 18세 미만인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가 없다. 맞죠? 여기다 16세를 넣죠. 여러분 16세. 우리 나이로 보면 많죠. 한 살도 나오고 14세 나오고 15세 나오고 16세 나오고 18세 나오죠. 우리 선박안전과 시험 문제에서 이 나이와 관련된 것. 이것도 자료를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해수부장관은 해기사 시험에 합격한 후 합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를 줍니다. 합격하고 3년이 지나버리면 안 돼요. 3년 지나기 전에 면허를 부여받아야 된다 이거죠. 자 왜 3년이느냐 이렇게 해기사 이렇게 석자라 이렇게 공부해도 좋습니다. 자 중형 수면 비행선박은 10톤 이상 50톤 미만이죠. 여기다가 이하라고 해도 시험이 안 돼요. 이것도 시험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미만이죠.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닙니다. 그럼 소형 수면 비행선박 조정은 10톤 미만이 되겠죠. 이게 10톤 이상이니까 10톤 미만이 되겠죠. 소형은.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이하 미만 고법은 분명히 함정됩니다. 우리 그 해양경찰 순경심이라든가 해양감부 시험 문제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이런 걸 많이 강의하고 실제로 이제 이런 것도 출제와 관련된 부분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것 가지고 장난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우리 선박 안정관리사에서는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비교하고 이것을 조심하는 것. 오답노트를 반드시 만들어야만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2년이 지나야 돼. 2년이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면허를 다시 딸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 적어놓으시고요.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한이 2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학교하고 나은 다음에 3년 이내에 면허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고 취소가 된 사람은 2년 지나야만이 된다. 결격기간 구별해두시기 바랍니다.